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아침 6시입니다. 10월 들어서 어제 첫날부터 급등을 하더니 이틀째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평균 2%대, 3%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다오가 2.8% 상승해서 다시 3만선을 넘었습니다. 3만 316, 또 나스닥은 3.34% 상승해서 11,176입니다. S&P500 3.06% 상승해서 3790, 3790, 3800 직전입니다. 필라데비 반도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무려 4.46%나 폭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지수가 저스트 2,500입니다. 어제 다오가 2.66, 오늘 2.8, 이틀 동안 5.5% 나스닥은 어제 2.27, 오늘 3.34, 5.6%, 또 S&P500이 어제 2.59%, 또 오늘 3.06%, 5.7%나 상승했습니다. 이 S&P500의 이틀간 이 상승률은 2020년 3월, 그러면 팬데믹 때죠. 한창, 그때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9월 한 달간 S&P500 기준으로 약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단 이틀 만에 다시 5.7%나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데비 반도체는 어제 3.76, 오늘 4.46, 이틀 동안에 8.2%나 상승을 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S&P500이 25.3%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1%, 또 나스닥은 29.4%, 또 필라데비 반도체가 3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도를 보면 다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2.56% 상승해서 146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3%대, 아마존은 4.5%나 상승했어요. 우리가 투자중인 미국테크 탑10 종목들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2.9% 상승했어요. 어제 폭락을 했었죠. 249달러입니다.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들, 어제보다 오늘은 다들 폭등을 하다시피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드하고 GM이 전통적인 내연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포드가 전기차 판매가 9월이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포드는 3분기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7.8%나 폭등을 했어요. 또 GM도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GM이나 포드나 다 3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리비아는 올해 2만 5천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분기에 6,6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어요. 3분기 생산이 전 분기 대비 67%나 늘었다는 소식에 13.83 무려 14%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또 트위터 오늘 22% 올랐는데 연중으로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연중으로 하락을 했죠? 트위터는 연중으로 보니까 오랜만에 본거죠? 우리의 보고있는 리스트에서 빠져있어서. 전에는 코덱스 팡플러스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또 빠진 상태거든요. 연중으로 플러스 22%나 대단하죠? 테슬라는 반면에 37.6%나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다시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22%나 폭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5.24% 많이 올랐죠? 131달러, ASML이 7.74%로 필라델베 반도체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베 반도체 지수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듯이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메모르 반도체 마이크론, 뉴욕주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4.33% 상승을 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 증시가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들어갔다는 진단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9월 9% 높게 하락을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올 들어서 25% 하락을 했거든요. 이 낙폭이 완전히 확대가 된 터라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주 매도세는 분기말 3분기말이었죠? 10월부터는 또 4분기고 분기말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매도 압박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 같은 압박이 사라진 지금은 상승세 전환이 더 쉬워졌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내림을 반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는 적어도 1% 이상 또 계속 올라가게 될 것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정책 전망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출렁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연준의 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둔화를 부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오름세가 꺾이면 연준 통화 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 예상으로 폭락을 했던 이 주식시장의 낙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또 호주의 중앙은행이 아시아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만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로 여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오는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0.5% 인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조업 지표 등에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하게 감지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들어서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주된 배경 가운데 하나였던 심각한 구인난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진한 미국 노동지표가 긴축 속도 조절련을 집받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8월 구인이직보고서를 보면 8월 채용 공고가 1,005만 건이었어요. 전월에는 1,117만 건이었어요. 그거 대비 채용 공고 자체가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서에서 집계한 전문가 전망체가 1,110만 건 이걸 완전히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연준의 긴축이 실물경제 둔화를 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 66%로 보고 있어요. 0.5% 인상 가능성은 34%로 보고 있어요. 연준 통화정식에 이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4%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장중에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3.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변동성 지수죠. 공포지수 VIX 3.4%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30% 넘었었죠. 지금 29% 떨어졌습니다. 또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지수한 달러인덱스 아주 뭐 114까지 지수했었는데 지금 111이었다가 1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이 감사한 전망에 또 올랐습니다. 서부텍사나스산원유 3.5% 오른 배럴당 86.5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분기 10월의 첫날 이튿날 어제보다 더 크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